폐승승폐 폐승승폐 폐승승폐네요 미장타워라 뭐할까요? 보고싶은거 있어요 여러분들? 폐를 한번 해볼까? 메이 메이고 어? 우리팀 한명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다시 들어오나? 둘도 또 하나 나갔어 둘 나갔어 방 터져요? 아까처럼 아 다행이다 중간에 나가면 어떻게 돼? 중간에 나가면은 뭐 난입이 안된다던데? 5대5로 해야되는거야? 아이 아이 이디옷 리빙 바보 떠났다 그쵸 좋아 좋았다 아 뭐야 빠데돌렸어 여기 그거 뜨나? 어 뜨네 어 이거 껴볼 수 있다 2원에 나 지금 껴볼 수 있는데? 할리우드야? 류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탈투를 많이 하면 시즌이 3개월마다 한번씩인데 탈투를 많이 하면 그 시즌이 자체가 밴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페널티로 시즌 게임 밴이 아니고 시즌 밴 시즌 내가 알기로는 중간에 나가면 다른 남은 사람 그냥 나가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패배인가? 한명 나가면 나가도 된다고 뭐 떤다던데 나가도 페널티 없다고 패배는 패배고 아 그래? 그럼 별로 필요가 없네 그냥 망게임 빨리 하지 말라는 이거야? 망한판? 음 1라운드에서 나가면 무효고? 아이 친구들 언제까지 계속 서있기만 할텐데 영광이 우릴 기다린다네 하하하하하 여기는 둘다 못막는데 교묘하게 이렇게 막아야겠다 이러면 좀 삐져나오기 좀 힘들거든 아싸 6초 게이드 팔아있구요 퍼레이전가 하나 퍼레이전가 하나? 퍼레이전가 하나? 퍼레이전가 하나? 퍼레이전가 하나? 넣고 비기는데? 헤비가 있어 헤비가 있어 자리아가 무서워 요즘에 자리아가 무서워 요즘에 안돼 아 좀 앞에 다쳐야되는데 중간 찰라 먹으려 하다가 그냥 막았어야되는데 아 자리야구나 아니 벽을 아예 막아버리면 우리편이 딜을 못하니까 한 둥만 잘르라 근데 한명밖에 안 잘렸어 궁이다 똥추 꽁빵쇼 간다 네네들아 나와 비영이니 비영이니 음 하늘에서 저쪽 파라 아이고 뭐하시는거죠? 아아 겐지 빨리 죽이고 얼방해야되는데 예어스 파랄라 맨 굿벌이 격잘못죽 일단 둘죽임 아 자리야 얼굴 치워 자리야 도들어만나면 죽빵때리면 이런데 누님이 얼굴을 갖다대네 깜짝이야 빨리가자 자리야 자리야 잘하네요 예 같은편에서 시디도 잘 죽고 지금 우리 지금 털린거 같거든 똥추 꽁빵쇼 와야돼 아아 얼방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털렸어 똥추 꽁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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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차피 털렸겠다 빨리 가야돼 빨리 오케이 오케이 살았다 괴물같은거 아아 내가 최대한 버텼다 시간 버티는게 이득이 있나? 가다 계속 막어 스읍 8터치 금메달인데 퓨처? 퓨처가 없을지 않을까? 가자 가자 마고 일단 어차피 우리도 공격을 해야되니까 최대한 비비는게 짱이요 아! 허거 아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 이거 자리아가 아 자리아 때문에 죽일 수가 없네 영웅이요 일어나세요 영웅이요 일어나세요 저건가? 오 오 메르시 노아아오우 아 메르시 잘도망치네 하늘을 튀었네 네 젤수도 없지 뭐야 마이크하나? 바로 그냥 공격해버리는데 거기? 쫓기고 있다고 마이크하나봐 역시 경쟁적이야 경쟁이 심해 차 막아 차 자리야야 모래치 라이브 죽어! 죽어어!! 죽으라고!! 아 내가 죽는다 에에 메르쉬 죽으라고 나 한명인데 구은써? 막어 막어 메르시 잡는거 포기해야겠어 그냥 앞에 앞에 벽치면서 같이 딜하자 아 무서워 아아 아아 자리야 빔 너무나 쎄 이퍼녀석 그냥 쫄리겠는데 아아 쫄려 좋다 와아 좋았어 콤보 좋았어 우리 자리야 콤보 와아 다 삭제했다 좋다 형도 조금씩 차거든 젠디있는데 오케 이거 오른쪽버튼 이거 핀 늦어서 맞았다 돌거든 2분만 버티면 돼 아 메르신 아 메르신 아 괜히 쏟다시 니가 메르신 잡았으니 잡았고 아 아 얼만 했는데요 으아 아아 크으 늦었네 휑잉 끝나고 막어 안돼! 막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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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뭐야? 왜죽지? 얼만한 날 풀었는데 금방 죽네 흐흫흫흫 아, 겐지네 이 녀석 4명 불탔다 4명 잘해야돼 이번에 우리도 뚫어야돼 똑같이 그래야 추가시간 갑니다 어! 한명 떠났어! 아니 다시 들어왔네 뭐지? 깜짝이야 It's this the real 컴퓨티브 알 뭐라고 욕하는거같은데? 레이지 온 더 믹 난 화났어 마이크를 안한다고? 스타트 바이 두잉이 뭐라는겨요? 어? 마이크하재? 마이크해! 이게 진짜였으면 화났을거라고? 어어 자 일단 좋아보면 야 위도운데? 깽판치기 딱! 피킹&메이킹콜스 피킹2리퍼 우리팀 대단하네 내가 탱커인데 내 앞에 다 죽어나가네 그런식으로 아아 아이고 탱커 이 영화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겠는데? 오케오케 메릿이 지금 어 위도우 위도우랑 겐지면 내가 딜을 다해야되네 이제 은퇴하실때 아닌가요? 나이는 속일수 없을텐데요 절댐 이미 멎을때까지 싸울것이야 5 4 3 2 1 2 2 3 2 2 3 2 2 2 3 2 3 4 3 4 4 4 4 5 5 5 5 5 5 6 5 5 5 5 7 5 5 6 5 가자 얘들아 이길 수 있어 형 정클에 나왔어 그렇지 자리야 잡았어 고 고 고 고 많이 죽었어 여기 한마마 아 아 아 아 아아 아이씨 씨 멀리도 박아놨다 아 흐흐흐흐 CCTV 왜이렇게 세지 두대밖에 없는거 아님? 겹쳐놓은건가? 다시 가야돼 악 어? 툭매 빠바바바바밤 살아나구용 애들 온다 그래 순간이동기 심했더라 오케이 좋았다 늦었다 근데 어 똥주 뻥치사 여기 에야야야 아 나 살았구용 발똥 냈다 지레 하우 방스러우다 이리와 아으야 터졌습니다 가십쇼 라인하트님 그길 곧이 곧대로 가십쇼 ㅋㅋㅋㅋ 아..이거 언제 또 박아놨냐 통관다 뺀갈길 머리위에 떨어졌어 그럴수가 망치 나갔다 계속 끝리램 아어우우 아기 조심이다 날 야씨 어디야 뒤에 뒤에 뒷바스티온 팩! 팩! 바스티온 팩! 감사드립니다 맨날 팩 막 잡았어? 아 다 죽었네 다시 가야되 라이나를 돌 때까지 어디고 있어? 애들 오는소리 아니야? 으으 죽을 뻔 했네 가자 애들아 왔니? 위도 소리나는데 바스티온 바스티온인데 차 위에 바스티온 아니야? 그리스 자 트레이전은 못잡으냐 자리야 자리야 어디가 주? 제이슨?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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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할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 뭐야 뭐야 어디서 왔어 메르시 할란거 같던거 같은데? 내가 걸렸어 제이슨 없게 메르시 누린거 같은데? 메르시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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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고고고고고 잡았어 바퀸 고고고고 어이구 어디있지 이곳에 왜 걷고 덫에 걸렸거든? 극딜 맨 극딜 맨 텁 während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오암스로 nerede 왓 요번 핫 유 tune 골드 호 backs 다시나마 자리잡을건데요? 겟쩍 나왔나? 아아아아앜ass! 토라이 카르트가 여기 유지훈 잡았지 까비 아 조금씩 등인디 3D렬 좀 침착까지 먹어도 되겠다 가자 얘들아 피가 넘나 없는데 오케이 고! 아압 으아잉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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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야되 자리야아아아 아 더럽게 안되네 밀어 밀어 오우우우 밀커 뒤에 궁 쏠라고 궁매 바바바바밤 으응 지뢰 때문에 고고고 빨리 고고고고 2분 남았어 저쪽 덩크리꾼이야 빨리 가자 빨리 빵스러워 어 뭐야 안돼 터져버렸다 루시 잡아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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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저쪽 덩크리꾼 나 맞추고 있었네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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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디갔어 루시 어디갔어 루시 일단 자차 다살이지만 루시 잡음 흐흐흐흐흐흐 밀어 밀어 밀었다아 아하아 아하아 흐흐흐흐흐 3 대 3 나이스! 나이스! 제발! 이거 수비가 낫나? 공격이 낫나? 공격이 더 나은거 같기도하고 좋았구요 공격 그대로가 띠거점 아 거기 A도 넣는거구나 5디바? 5디바하는게 낫지 않나? 5디바 아냐아냐 아 위드온 아닌거 같은데? 아냐 근데 오디바도 저기 바스키온 나오면 그런데 오디바는 망하면은 그냥 끝이라서 초반에 그냥 진드카니 가는게 나을수도 있어 진드카니 가서 한 두세명정도 없애고 바로 거점 먹어버리는거지 most map each inata lose if you are F EF 뭐라는겨 영어 길게 하지마라 퀄 그 퀄 크 하 퀄 하 퀄 으드온 와이 투램덩 위도 바꿔 안바꿨네 헉 위도가 근데 빠르게 한 둘 한둘정도 잡아주면 손쉽게 갈수도 있어 자신잇 나부지 갓 트레이저 뒤에 있어 트레이저가 하나 잡았는데 젠나타 바로 뚫고 들어가자 바스티온 바스티온 바스티온의 바스티온의 토르비온이거든 아 일단 본거야 이거 어떡하지? 파라 가는게 낫겠는데? 파라 없지 우리 파라 가야돼 파라 파라까지 가면은 그런데 뭐야 깜짝이야 뭐야 시멘트라다 시멘트라 어디 설치했나? 야 고고고 뚫렸어 좋았다 바스티온까지 잡았어 고 바스티온 거깃었네 고여 두메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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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nd 또 보고 아뇨 들어가 여우시맨 루스 잡혔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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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거 있을건데 터렛 마스티온 마스티온 나왔어 잡았어? 야오스 자리 나이스 맨 좋았다 예스 야오 오늘 잘 되는데? 인데? 잇츠 미! 잇츠 미! 24000? 내 24000 줬다고? 쓰읍 대에 박 자추가 한다 타고랑이야 어어 어어 완전 감동이야 에헤 50초 치 씨 연전전에서 그런가? 뭐지? 삽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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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마 메이 안하고 정크렛 할거 정크렛만 37에 19000인데 삽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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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때라